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많은 이벤트들 아래 여전히 유효한 분할 매수 전략. 많은 분들께서 5월에 팔고 나가야 되느냐, 셀인 메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5월까지 매수를 계속 분할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놔두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난주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지금 4주, 5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상승. 나스닥이 4% 이상, S&P500이 6.7%나 상승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7%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5월이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일어나죠. 조정이 예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 기간이 길어야 지금 한 달? 그보다 더 짧을 정도로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올해 2024년이 정말 강한 증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그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써진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성장률은 안 나오는 그런 경우죠. 지표가 발표됐던 것들을 보시면 1,4분기에 이렇게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2%이던 것이 확 튀어서 3.7% 예상치인 3.4%도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다. 이거 너무 높아졌네? 큰일 났네? 이런 걱정. 여기에 GDP 성장률 1,4분기 훅 빠져서 1.6%가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하고 있던 게 2.5% 이상 1.6%가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즉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 이렇게들 두여워하셨고 이에 따라서 증시도 계속해서 주 초반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3월 PC 인플레이션 숫자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걱정이 좀 너무 과했다라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가 나왔냐면 2.8%가 나왔습니다. 근원 PC 3월 숫자입니다.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고 다시 튄 게 아니고요.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예상치인 2.6%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3% 밑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PC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으로 보시면 물론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지만 어쨌든 숫자가 2.7%입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2.6%보다 살짝 높은 정도다. 그래서 여전히 3% 미만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3% 미만으로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PER이 미국 S&P 500 기준으로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4월 숫자가 발표되는 5월, 15일까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1.4분기, 2.4분기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1.4분기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GDP 성장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4분기의 숫자와 2.4분기의 숫자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 그래서 2.25에서 2.74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GDP 성장률은 올라가는 수치. 그러니까 1.4분기 대비해서 2.4분기가 그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2.4분기에 조정이 있으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2.4분기 숫자는 물론 이거는 나중에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1.6%에서 훅 튀어서 3.9%로 지금은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도 연간 단위로 봤었을 때 2%대 중반에서 3%대 정도의 숫자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골디락스 구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성장률은 안정적이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서 지금 이 장량금 2차가 아직까지도 역전현상에 있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플러스 전환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어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지만 지금은 여전히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 천천히 내려줄 것이고 이 가운데서 여전히 역전현상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대율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70.8% 그래서 예금이 급격하게 준 모습을 4월 달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금리의 인하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아마도 예금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전히 예대율 70.8%는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유지가 될 경우 GDP 성장률이 훅 꺾여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은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경기 침체에 오는 타이밍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릴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시 있습니다. 5월 1일 날 미 연준이 만나죠. 아마 금리 동결할 거다. 지금 예측치를 보시면 97.6%입니다. 이걸 올리면 안 되겠죠. 또 떨어뜨리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럼 언제쯤 금리를 내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6월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7월 달 확률이 안 떨어뜨린다가 더 높습니다. 68.7% 그렇지만 9월 달이 되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을 지금 이제 패드와치는 9월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의 판단에는 4월, 5월, 6월 달에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7월 31일 날 당연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앞으로는 점점점 줄어들고 이 숫자가 점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1.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46% 절반 가까이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화하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PR 수준이 20배 정도니까 그렇게 또 비싸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익 마진율이 순익 마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의 리피트, 다시 재현을 한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기업의 실적의 증가율이 연간 두 자릿수, 10% 이상의 성장률을 올해 내년에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PER이 20배라는 거죠. 근데 지금 5년 평균 숫자가 19배입니다. 19.1배 정도 되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여전히 좀 비싸 보입니다만 이 시대, 23배까지 익스팬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에서 3% 시대로 간다면 저희는 충분히 PER이 익스팬드, 확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또 어떤 모습으로서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를 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AII의 불베어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숫자가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보통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11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레이셔를 보시면 50 이하로 하락을 하고 났을 때 지난 10년간 이런 모습이 나온 게 49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평균값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8.1% 상승을 85%의 확률로서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확률이 55%, 65%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73%, 세 달, 76%, 6 달, 그리고 1년 85%로 쭉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죠. 그리고 수익률도 보시면 1.4, 2.4, 3.3, 4.7, 8.1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5월 달에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6, 7, 8, 9, 10, 11, 12 이 기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가 대통령 선거회죠. 대통령 선거회를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5월 달, 6월 달에 있지만 그 이후에 쭉 오르죠. 그리고 나서 10월, 11월 좀 쉬고 또다시 쭉 오릅니다. 이런 각도로서의 움직임을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여기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6개월의 기간,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지수가 7%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지금이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500이 최근에 6일 연속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을 보시면 2000년대 이후의 숫자로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9%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얼마? 6개월 동안에. 지금 연말까지 이 정도의 상승이다라고 생각한다면 5,600을 넘는 거죠. S&P500 기준으로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일 연속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상승률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6개월 뒤에는 87%의 확률로서 얼마나 오른다? 10% 이상. 그리고 1년 뒤에는 100%의 확률로서 얼마나 오른다? 17.9%의 평균이다. 이렇다면 내년 5월까지 상당히 많은 폭에 1년 동안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17.9%나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지금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 확률이 이렇게 높답니다. 100%? 그렇게까지는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라면 충분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의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5월 1일 날 FOMC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5월 2일 날 생산지표가 발표가 되고 5월 3일 날 실업률 및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5월 15일 날 4월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빠지는 날마다 분할 매수 전략을 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로 변화시킨 게 없어요. 주식의 투자 비중을 75% 이상 가져간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과 채권만 투자를 한다. 그럼 8대 2 전략이다. 그래서 80%를 주식 20%를 채권 이렇게 전략을 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1920년도에 쭉 보시면 1946년부터 81년 쭉 이런 구간을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일 수 있죠. 얼마나 올라갔다가 끝나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같으면 이제 다시 떨어지겠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서 부채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정부 부채 비율이. 그래서 더 이상 막 채권이 금리가 쭉 올라간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수준에서 옆으로 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같이 10년 국채 금리가 4%대 중후반 4.6% 정도 되죠. 미국의 국채 10년짜리가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빠르게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옆으로 기거나 많이 떨어져 봐야 3.5% 수준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모습은 안 나올 거고 이렇게 올랐으니 이렇게 정도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결국 장기적으로 좀 옆으로 기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형 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은 빠졌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치를 내보시면 12개월로 보면 계속해서 지금 자금 유입이 주식시장으로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있어서 미국에 대한 아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있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올라갔지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고요. 이때는 뚫고 있는데 보시면 이 위가 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옌화의 강세가 이제부터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달러의 약세가 이제부터는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속았죠.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옌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완전 틀렸죠. 완전 반대로 갔습니다.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달러도 이제 피크를 이 수준으로 찍고 이제 하랑할 거고요. 그러면 옌도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진구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를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아스탑과 나아스탑 100, 특히 나아스탑 100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스위스,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러셀 2000, 미국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펀드멘탈이 중요한 가운데서 지금 1,4분기 실적을 대충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2024년에 어떻게 되느냐 2025년에 어떻게 되느냐 평균치가 10%, 11%의 상승률, 14%의 상승률 정도로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장돼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일 거고요. 올라가는 추세 아래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정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그만큼 자금의 유입이 정말 역대 최고치 2013년 숫자 수준까지 십몇 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러셀 2000을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PER을 계산해보면 16배 정도 됩니다. 보통 이 16배 여기의 구간으로서는 annualized return이 쭉 구해보시면 9%가 넘는다. 러셀 2000 중소형주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얘기해드렸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시장을 막 끌고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중소형주를 좀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센티먼트 지표를 보면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공포 탐욕 지수가 40대이고요. AI 기반의 크래프트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으면 지금 리스크 오프입니다. 변동성이 4월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된 5월, 15일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지표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5월 1일 날 숫자, 또 5월 2일 날 숫자, 5월 3일 날 숫자 등등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가 만약에 약보합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신흥국에 어떤 국가를 투자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 아래에서 가장 저희가 좋게 보는 국가들이 한국, 베트남, 대만, 한국, 코스닥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장이 좋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되고 특히 달러의 약보합세 수준으로의 변함을 감지했다면 지금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제법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국의 시가총액은 겨우 16%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5%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숫자는 이렇게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걱정스러운 것이 고정자산 투자가 굉장히 극심해요. 레일웨이, 유틸리티, 매니팩처링 이런 쪽이 성장이 굉장히 높고요. 부동산 많이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품대입니다. 약간 써야 될 총알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떤 큰 금융위기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서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다. 실질 성장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GDP 디플레이터로 보시면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투자, 트레이딩 개념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채금리가 좀 과하게 많이 빠졌죠? 이런 가운데서 계속 부동산 쪽은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구간이 2021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이게 치솔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중국의 투자는 단기적인 초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이렇게 1300, 1400원 살짝 찍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위에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 1300원대가 우선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도 이 수준에서 크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4% 정도의 금리로서 우리는 우리나라 신용 국채금리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가계 부채 비율인데 그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올해 내년 이 정도로 봤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즉 100% 정도 수준이다. 101%, 102%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또 적자가 나던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은 반대면탈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 부채 비율보다는 가계 부채 비율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걱정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투자보다는 오히려 한국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 투자나 해외 투자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IT, AI 관련된 투자를 계속 늘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 개별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SK하이넥스의 1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여러 국가들을 보면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지켜보시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도 지금 테슬라가 많이 매력도가 떨어져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전기차는 AI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력 소비량을 줄여줄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다. 80%고요. IT 위주의 투자를 하지만 이 종목들, 이 업종들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전기차, 전기차 부품,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 업종들은 향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력도가 더 많아질 거니까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조가 조정. 과거에 이렇게 22% 조정이 있고 나서 큰 폭에 상승했고요. 또 22%의 조정이 있고 나서 지금 상승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는 주기가 저희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AI에 있어서 선도주자는 엔비디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투자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이 구간이 흑자 전환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때부터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20배나 올라갑니다. 400불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계속해서 빠졌고요. 계속해서 빠져서 140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뚫고 올라가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달러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뚫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4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의 관점은 저가 분할 매수. 그래서 계속해서 좀 쌓아 모은 구간. 그리고 200달러가 넘어갈 때는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을 또 두 배로 더 늘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종목들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가장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전형적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요. 유럽 쪽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바이오 종목을 골라내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소비업종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벌티브는 사실 IT 쪽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이외에 소비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집어넣어놨습니다만 이걸 제외시키고 본다면 지금 가장 매력이 있다고 올라오는 종목은 BF 그리고 크록스, 부킹홀딩스 이 정도다. 그리고 유나이디드 에어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종목으로 보시자면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 AI 쪽 그리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연결되어 있고 전기차 또 AI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도 중간에 플랫폼 반도체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로는 기아차, 현대차 이거 중간에 네이버가 소진해 있습니다. 소진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전형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서 투자가 한국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개별 기업들 중에서 매력도가 높은 기업 1위부터 30위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5월이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졸이실 수 있지만 그 이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제법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5월달을 잘 활용하셔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연말이 됐을 때 굉장히 따뜻한 그런 연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